네 몸박이 아니면 죽을 오직 몸박 저스트 몸박 올리 몸박 몸박 아니면 아네 보스 육강령 공격한다 어딜 불풍기를 가져갈라 그래 양식 어디갔냐 과연 보상 혀 란 이리 대해 보즈렴 전투 치면 이제 몸뱅만 뜨면 된다 이제 몸뱅만 뜨면 된다 이제 몸뱅만 뜨면 된다 이제 몸뱅만 뜨면 된다 체련의 축복 참홉 징근 몸뱅 없지 이제 몸뱅만 뜨면 된다 여기서 제발 여기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불타는 줄 이 정도면 불뿐기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래서 그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는 화염 장벽이라도 일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10... 방어도가 15씩 올라가니까... 잡아지긴 하는데... 정말 추하다. 근데 여기... 이제... 몸박만 붙어주면... 왕귀하는거지... 슬려보내기... 슬내가 필요한 카드이긴 한데... 지금은... 못넣겠다... 몸박... 나오면... 아... 도둘리게 생겼네... 도둘리게 생겼네... 도둘리게 생겼네... 도둘리게 생겼네... 도둘리게 생겼네... 제거해야되서 돈 털리면... 별론... 제발 몸박주세요... 돈 가져갔으니까 몸박주세요... 아... 상도덕이 없네... 상도덕이 없으니까... 도둑질이 나오고 있어... 상도덕이 없으니까... 도둑질이 나오고 있어... 상도덕... 상도덕... 상도덕이 있었다면... 상점주인을... 했을거니... 상도덕이 있었다면... 상점주인을 했을거네... 화염 장벽 달달한거 보죠 으아... 몸박 안나오면 계속 이집거리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텐데 당신은 죽었습니다 힐좀 그만해 힐좀 그만해 됐다 잡았다 끝까지 안나오네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싶지만 근데 니가 이길꺼같아서 내 질거같은디 힐좀 편지칼 호우셋 아 그래도 여기는 불 끈기 있네 아 역시 불 끈기 아니이 제발 어떻게 안되다 안되겠지 당연히 되겠냐 아 역시 불 끈기 우아씨 좌측 그 배포 hydro 험 잠시만요 가끔 바리 би킬이드라도 나오면 숟가락으로 때려서라도 잡겠네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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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드 드 무화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딜루저가 할 수 있는 괜찮을 것 같은 이렇게 택 드롭 구운 돌릴수있고 해시계에 나와 돌릴수있고 어 잠깐만 안돼 잠깐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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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야돼 시간 만료됐어 심판 확인 누르고자 성공 누르고자 성공 누르고자 안돼 드롭킥 미친 부aque 심판 성공 누르고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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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ni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호가 나왔어야 했는데.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옆에들 먼저 잡고. 화염새 한 벽 잠시 바뀌어놨다가. 다시 돌려받고. 이 공을 따고. 아 드롭킥 썼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냐. 미션 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심판. 심판 일어나. 어서 일어나. 연사. 연사 있으면 이제 연사 드롭키고. 승판 가능하긴 한데. 아예 몸박. 몸박 나오지 않을까. 이거 연사 넣어야 돼. 연사 넣으면. 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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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시는데. 룬피. 고맙습니다. 은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안 추냐고. 야. 야. 와씨. 내가 품기. 제원투의 함성. 왜 안 추냐고. 왜 안 추냐고. 왜 안 추냐고. 왜 안 추냐고. 화상. 화상. 어느 세월에 다 주냐. 화상. 화상을 지우고. 아니 몸박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화상 넣으면 돼지야 안녕하세요 아니 랩에 실수님 말로 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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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좋아 아니 이거 3대면 아니 좀 아 나 이거 왜 못 잡을 거 아니잖아 아 짱하네 이제 5대는 2대 1 그냥 우정리로 해보니라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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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몸박만 강호되면 다 펼 것 같은데. 구상까지 주는 거 보니까 이제 첨탑도 이제 붙잡을 생각이 없구만. 제물경 쓸까? 어차피 마법꽃도 떴네. 이제 제물 그냥 쓰자. 체력하길 이유가 없었다. 아직 창과 방패가 남아있다. 엎고. 엎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불사양도 있고. 해시계도 있고. 재물도 있고. 구급사양자도 있고. 등장. 으앗. 엎. 엎! . 엎. 아 이제 다 필요 없었다 아 카드 만드는 거 하나 있어 불주약 쓰려면 난관 극복이 제일 좋은데 2천 동안 10장 보니가 말릴 일이 없을걸요 아니구나 8장이구나 8장이라서 창방이 그렇게 낭맹이 높은거죠 10장이라서 창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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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거죠 이게 딜이지 임금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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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불